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 완산구 정명례 지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이제 날씨도 좋고 외식하는 분들 참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전국적으로 수학여행 기간이어서 음식점 참 잘 되죠. 어떻습니까? 코로나19 해제 이후에 소비에 대한 기대 심리는 많이 있지만 고금리, 고물가, 고임금으로 인해서 소비의 심리는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음식값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식재료가 너무나 많이 인상이 돼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단체 손님 좀 많고 그래 보이던데 제가 보기에는, 제 눈에는. 이제 전주 관광 수학여행을 오시면 전주에 체류형으로 길게 숙박까지 이어져야만이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한 끼 점심 드시고 체류 시간이 뭐 통계상으로 봤을 때 3시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그러니 겨우 점심 한 끼 드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기대에는 그렇게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 전주가 또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옥마을에서 좀 한 1박으로 1박 정도는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반문화가 좀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뭐 전라북도나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옥마을도 8시 반이 되면 컴컴해져요. 그러다 보면 반문화의 콘텐츠가 없다 보니 여수 쪽으로 간다든가 순천만 요즘에 박람회 쪽으로 많이들 선호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1,500만이 왔다 한들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 보니 저희들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고 있죠. 개선점이 필요해 보이군요. 외식중앙회 전주 완산구 지부장님이신데 회원업체만 해도 5,000개 업체가 넘는다면서요. 5,400개억에 대기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 인구 비례에 전주시가 지금 외식산업을 하시는 게 12,500개 정도 됩니다. 업소가. 그렇게 하면 우리 인구로 따지자면 52명당 1개를 먹여 살리는 것이죠. 경쟁 속에 있고 너무 포화상태에 있는 게 문제이죠. 자영업 비율이 또 유독 높다 보니까. 양질에 아마 일자리가 있었다면 자영업 쪽으로 많이 내몰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라는 변수를 만났잖아요. 긴 터널을 빠져나왔는데. 그 시기가 참 회원업체들 폐업도 많이 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3년을 버티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우리 완산구 지부에서는 가장 바빴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에 코로나에 반토막 난 매출을 대출로 버텨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정책이라든가 또 이분들이 위기에서 그걸 이겨나기 위한 대안들에 대한 저희들이 정보공융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 지부의 직원들은 여느 때보다도 굉장히 바빴고요. 또 확진자가 업소에서 나오지 않도록 위생관리라든가 방역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아주 분주하게 바빴던 3년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나아질까 싶었더니 또 고물과 식재료비가 또 올라가면서 음식값도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제일 민감한 게 사관님들 만나보면 시급이 올라가는 바람에 1년 단위라면서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현재 9,620원 시급이잖아요. 만 원이 넘어간 지가 2,3년 됐고요. 지금은 1만 2천 원이어도 실질적인 근로자를 저희들은 찾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분들이 많이 서빙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들 고용하는 자체가 까다롭기도 하고 불법적에서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고용을 하는 부분에 저희들은 이래저래 많이 힘들고 있죠. 지금 가장 힘든 게 물가도 올라가 있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장사를 못하는, 영업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년간 저희들한테는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텐데 맞춤형 일자리 센터라도 만들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나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거 있습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계절노동자라 해서 농촌에 맞춤형으로 해외 근로자들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저희도 맞춤형, 저희는 고객응대 서비스나 그다음에 조리,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화해서 맞춤형 일자리 지원센터가 시급한 사양이죠. 고용 창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센터 운영하기가 저희 한국예시급중앙회는 지원받는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회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고용지원센터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이 꼭 필요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느 한순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뭔가 좀 해안이 좀 많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또 우리가 시기 겪으면서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회용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 가운데 종이 재질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플라스틱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코로나19를 하면서 포장과 배달업이 성업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 정말 종이 재질에 그런 용기가 나온다고 하면 아마 저희 자영업자들도 다 선호할 겁니다. 시민의식과 또 우리 업주분들의 의식이 전환이 돼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이 재질에 우선은 계도기간이니까 종이로라도 가고 궁극적으로는 또 종이를 대체할 만한 친환경 재질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미 배달 시장이 발달되면서요. 그게 없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안이 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어쨌든 또 완산구 지부에서 또 지부장님께서는 저희 프로그램도 꾼따가 있잖아요. 그래서 5천여 개 넘는 업체 회원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주시면 아마 플라스틱부터 없애는 데는 전주시가 클린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데 동참해 주시기로 하셨다고요. 네. 저기 JTV에 꾼따하고 저희 완산구 지부가 서로 협약해서 되돌이기면 친환경 재질을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료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깨끗한 전주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타이틀을 받은 지가 한 10년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2012년도에 유네스코 상의도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수준. 오히려 더 음식 창의도시 이름만 있을 뿐 전혀 발달되지 않는 그게 아쉬움이 있어요. 씁쓸하네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우리 전통 음식은 계승해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맞고요. 또 음식 창의도시로서의 새로운 레시피가 개발돼서 이게 이제 그 후세나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아마 행정에서 관심도가 없는 게 이유가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창의도시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노력은 분명히 했을 거예요. 유일하니까 국내에. 그런데 이제 이걸 유지 발전시키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현실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14개군 전라북도 14개 중에 전주시가 유일하게 선진직 견학비가 조례 개정이 안 돼 있는 곳이 전주시입니다. 선진직 견학 갈 때 그러면 회원들끼리 경비 모아가지고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저희 완산에서는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6년 됐거든요. 지부장 취임한지가 제 차로 3분 정도를 모시고 타지역에 음식을 탐방을 하고 있고 밖에 나가봐야 제가 뭘 잘못했는지 잘하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안에서만 있다 보니 나의 잘못된 점을 보였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지금 이식 여행이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럭에 메뉴를 어떤 그럭에 담냐서부터가 달라지거든요. 보는 시각적인 맛도 있고 또 향으로 느끼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미각으로도 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가서 배우고 또 적용해서 내가 또 개선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무런 어떤 성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전주가 하면 전라북도도 식재료도 좋고 팔미 유명하고 콩나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창의적인 게 가미가 돼서 새로운 음식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지금 전라북도는 가장 좋은 게 토질이 자체 좋잖아요. 그다음에 기후도 좋고 물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콩나물은 전주를 못 따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으로 택배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팔미에 대한 콩나물이나 미나리나 같은 것을 우리가 향토, 식품 같은 것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 창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향토, 식품이 없는 현실이죠. 제 생각입니다. 이런 콩나물이나 미나리 같은 경우는 수치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것을 음료로 만들어서 나간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시의 어떤 예산이 또 부족해서일 수도 있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들이 선진지 업체 전학을 가는데 십시일반 본인의 돈을 내서 가는 곳이 우리 지역밖에 없다고 하니까 음식 창의 도시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23년도에 제가 최초로 식품진흥기금 속에서 50% 지원을 받고 50%는 자비부담을 해서 일본에 갔다 왔어요. 올해네요? 23년도면? 네. 2월에 갔다 왔습니다. 올 초에. 네. 그래서 전주시에서 20명의 모범음식점 업주분들 대상으로 모시고 갔다 왔는데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최고의 서비스, 친절, 그 다음에 청결,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은 우리는 상차림의 문화가 한상차림의 문화인데 거기는 단품 문화이잖아요. 그런 문화적인 것, 이미 비대면이 앞서 있고 뭐 그 1인 가구에 소포장, 도시락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와서요. 그래서 각자 그 업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화장실 청소부터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견학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주시에서 좀 많이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도 그 견학이라고 하잖아요. 큰 경험이 되고 경험이 또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관광도 견학입니다. 공부이고. 그렇죠. 그런 기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지금 위생과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업체 회원들의 바람이라면서요. 지금 전주시가 65만 인구이지만 14개군 중에 아마 전국에서 위생과가 없이 개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범기 시장님 출범할 때 저희 단체에서 유일하게 우리 자영업자들 보상금을 주라가 아니고 유생과를 만들어주라. 그래야 통합적인 힘이 생겨서 저희가 되는데요. 저희는 개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한시과부터 시작해서 맑은물 사업소, 건축과 모든 게 저희들은 다 민원에 들어가 있는 복합 민원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개만 있다 보니까 힘이 없고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범기 시장님께 유생과가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건의를 했는데 아직 답이 없고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면 그렇게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다면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건설 쪽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광주, 전남 쪽이 많이 지역 업체에 잠식하고 있어서 그 점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데 음식마저도 광주, 전남 쪽으로 잠식당하는 건 아닌지 이러다가 지금 광주에 이미 한정식과 김치는 광주에 못 미친다고 부끄럽지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음식 창의 도시로서의 역할을 지금 잘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일본 다녀와 보셔서 또 배우신 것도 있겠지만 오래된 노포, 백년 가게 이런 곳들이 또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당기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런 프로젝트가 있죠? 백년 가게가 지금 중소벤처부에서 지금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에는 우리가 너무나 음식이 외식업 쪽이 힘들다 보니 부모님 세대는 내 대회에서 끝나고 내 자녀 대회에서는 절대 이어가지 않으려는 게 우리 어머님들의 생각이었어요. 관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녀들이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 내려와라. 그래서 이거 이어받아서 해라 해서 대물린 가게들이 지금은 많이 자녀들이 같이 영업하는 업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건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본처럼 이렇게 대를 이어서 가는 업소들이 많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계속적인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업적인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또 이것도 경영이거든요.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CO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들을 요즘에는 너무 휴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까지 똑같아요. 컨설팅 받아야죠. 받아야죠. 이게 계속 지속되는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한때는 저도 나중에 정렬을 한다든지 하면 음식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절대 하지 말라고 말리더라고 하시던 분들은 그렇게 힘든 모양이에요. 옛말에 죄 많이 지신 분들이 식당을 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걸 제가 저도 30년 됐거든요.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실은 고객의 입맛을 맞춘다는 건 쉽지도 않고요. 아까 음식 맛이 자꾸 변하잖아요. 트렌드가 또 많이 변화하고요. 그다음에 너무나 많은 경쟁 속에 있다 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 시간을 비롯해서 창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한국예식업중앙회의 완산구 지부를 방문을 하시면 창업 저희들이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보통 15년 경력 이상의 직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 컨설팅으로는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 컨설팅부터 그다음에 허가 내용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저희가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네. 하루 빨리 제가 창업해서 개업해서 돈을 번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많이 고민을 하시고 상권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원가 계산을 하셔야만이 영업하시는데 제가 루스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제가 1억을 투자하든 10억을 투자하든 김치찌개 가격은 옆집에서 만 원이면 10억짜리도 만 원이에요. 그렇겠죠. 그럼 원가에서 다르잖아요. 내가 창업 비용과 내가 어떤 식재료를 쓰느냐 비용 절감, 비용을 다 계산을 해서 나의 김치찌개의 가격은 얼마 정도 나오겠다는 원가 분석이 있어야만이 줄일 부분을 줄이고 비용 절감이 돼서 유지가 돼요. 보통 지금 우리 업계에 대표님들은요. 세금 낼 때는 빚을 내서 세금을 내요. 그러면 그 기간에는 내가 가족들 유지하는 그 수준이고요. 우리 직원들은 사대보험도 들어주고 또 퇴직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업계의 대표님들은요. 퇴직금도 없어요. 이 업을 그만둘 때에는 잘하면 본전 아니면 빚에 떠밀려서 또 폐업하는 분들이 아마 한 60% 이상은 될 겁니다. 쉽게 결정하고 창업에 진입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것들 만만치 보면 안 되는 시장이 생존률이 워낙 떨어지니까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또 지분장님이 그리는 꿈이 있더라고요. 온전하게 멋진 공간에 회원들의 공간을 지금 마련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면서요. 사무실. 제가 임기가 약 7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원들이 조합형 저희가 건물을 제가 세워서 우리 공동구매하는 식자대 공동구매뿐만이 아니라 교육, 서비스 교육부터 아까 창업지원 관련해서 그런 교육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휴관을 건립하는 게 목표로 제가 삼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워낙 열심히 뛰는 분이어서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 강한 믿음이 생기고요. 모처럼 또 출연하셨는데 5천에 넘는 5,400개 대표님들이 다 못 만나잖아요. 바빠서 인사 말씀 정면에 카메라 보시고 3년 동안 코로나를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신 회원 여러분들 잘 버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전라북도에는 올해 아테마스트스를 비롯한 젠버리대회 그 다음에 전국 대회들이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주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최선을 다하는 음식의 맛과 서비스를 다해서 매출에 상승될 수 있도록 희망을 갖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큰 행사 많지 않으면 젠버리 때도 해외에서 엄청나게 5만 명 넘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찾는다고 하니까 이때가 또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 전주도 홍보도 하고 창의도시는 하여튼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부장름이라도 나서서 지난 10년의 세월이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남아있는 기간은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전주의 명불허전 명성을 다시 찾아와야 되겠죠. 네, 그래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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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